오늘 하루의 계획도 무슨 일이 있을지 짐작이나 아무도 알 수 없는 희망의 박스 날마다 하나둘 그것을 열어갑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좋은 일 나쁜 일 하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 마음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날 미소로 마음을 비우면 아름다운 하루가 되는 날 내일은 좋은 하루의 선물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발걸음도 가볍게 출근하고 기쁨과 행복 향하여 달려가는 늘 희망이란 이름의 선물이 옵니다 시간과 싸우는 세월 사랑이 꽃피는 마음이라면 언제나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오늘도 기쁜 선물의 하루를 빕니다 좋은 글 중에서 좋은 글 중에서 일어나는 일에 만나요 아름다운 하루 가볍게 출근하고 Year 새벽 아멘